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요새 말에요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호우특보와 이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리는 거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 기후를 닮아가서 그런지 아니면 정치가 기후를 닮아갔는지 기후가 정치를 닮아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도 지금 예측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계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빅뱅이 일어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관심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서 계셔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는 분 아마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누군지 봐서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 더 주목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어떻게 나오시니까 좀 편하신 것도 있죠? 홀가분합니다. 아니 문자 다 넣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보다는 안 오죠. 그 전보다는 안 오고. 아 지금도 가던 것 같다고 오긴 오는군요. 네 뭐 욕하는 사람도 여전히 애정을 끊임없이 갖고 있으면서. 우선 법안을 낼 때나 또는 표결할 때 정말 제 양심에 제 소신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 없이 제 소신껏 할 수 있으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워낙 또 지역에서나 지역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속 시원한 측면은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얼마 전에 또 이낙연 전 대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 가지고도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당 만들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만들까? 현실화할까? 이거 궁금해합니다. 말씀으로 신당을 만들자 이런 말씀은 명시적으로 없었고 다만 제가 전체적인 말씀의 취지를 볼 때는 신당을 만들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이미 저한테도 그랬고 또 다른 매스컴에서도 그랬고 준비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준비는 하고 있답니다. 실무자들이. 그러면 호남권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호남에서 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는 대로. 또 상당히 호남인답지 않다. 뭐가 좀 화끈하게 좀 이거든 저거든 좀 이렇게 대착해 나가는 모습이 좀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여전히 애정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처럼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미뤄주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호남분들도 그런 옛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의식이나 정서가 좀 희박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당을 만들 의지가 강해 보인다. 정치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강해 보이다가 이낙연 전 대표 형님 되시는 분이 이게 그냥 나가냐 그냥 주저앉자. 그리고 그냥 앉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모양새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거물 아니십니까? 그렇죠. 여권이든 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비중도 큰 분인데 한마디 한마디의 언동이 무게가 크게 담겨 있고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가 큰데 만약에 지금 신당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안 하고 다시 돌아간다든가 주저앉는다든가 이러면 엄청 비난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정치적 부담도 클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두 분 다 당대표지만 선을 좀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돌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 지난번에 한번 같이 식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7일 날은 난 탈당한다라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27일은 탈당의 날이지 신당 창당의 날은 아니다. 네. 잔류 가능성 없다 이렇게 발언했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처우칠이요. 정치인을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혀가 두 개인 사람 동물이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 한마디를 물론 끝까지 일관되고 지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오늘날 정치 특히 한국 정치의 정치인들 보면 약속 지키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지키는 사람들 몇 사람 됩니까? 사실 뒤집는 건 좋습니다. 바꿀 수도 있죠.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유가 분명하고 국민한테 그에 대해서 죄송하든 설명이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딱 잡아떼고 언제 그랬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추진당을 하려다가 그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죠. 같이 쉰다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될 만한 분들 청소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럼 못하는 거죠. 자금이 부족하다. 못하는 거죠. 그건 뭐 아무리 왜 그걸 못했냐고 나무를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화암 얘기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랑 김부겸 전 총리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노력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좀 어떤 또 한 단계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뭐 그분이 받는 수사 또 재판에서 한 거를 저도 같은 법률과 주친인데 그분이 성남시장에 있었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20명이 20명 넘게 구속됐어요. 그리고 다섯 명이 우문사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증언 나가는데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분이 있고 또 어느 세탁소 주인인가는 누군가는 또 뭐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뭐 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몸이 있습니다.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몇 번 엎치락뒤치락하고 했다가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부교를 호소했던 장본인이에요. 이번에도 선거구조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필에 끝까지 하겠다. 뭐 다당제를 지향한다. 말로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랬던 얘기하다가 지금 딱 목전에 와서 결정할 때 되니까 연동형이 아니고 병리평으로 왔다. 뭐 정치는 현실이다. 멋있는 패배는 소용없다. 왜 멋있는 것이 꼭 패배예요. 멋있게 승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멋있게 승리하든 패배하든 멋있게는 해야죠. 아니 그런데 무슨 뭐 저 승리와 패배를 딱 정해놓고 패배를 하면 절대 멋있든 더럽든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한 거는 지금 뭐 이낙연 대표나 비명계에 대해서 뭐 통합을 하겠다. 이런 거는 자기 중심으로 일절 이견을 제시하지 말고 꼼짝없이 따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뭐 통합이라는 게 전제가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합점을 찾아서 타협하고 공통 부모를 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 아까 이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 전 대표 물론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아까 얼핏 생각이 든 건데 사실 충청도 말이에요. 충청도를 충청 동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지금 없어진 지가 10년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민연, 국민중심당, 자유선진당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 지금 없어진 지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충청 대표적인 정치인 하면 김종필, 고 김종필 전 총재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신대평 지사도 있으실 거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의원님이 유일한 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그 충청 지역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충청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의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아니면 저도 사실은 충청도 출신인데 그 의식은 좀 희박했고 재선 때 이제 공천, 연륜당, 민주통합당이죠. 공천이 떨어져서 저 자유선진당으로 옮겨서 당선되셨죠. 18대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자유선진당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당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충청도에 대한 애정, 이런 애양심로 뭉쳐있는 건 처음 느꼈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특히 영남, 호남이 지배적으로 독학점 누리면서 서로 지지구 벗고 싸우는 거에 대한 반감이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민주당 와서 좀 이제 그것이 희박, 희릿해졌죠. 그런데 요즘에 다니면서 보니까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보다는 지역민들이 아니 도대체 영남, 호남에 맞게 해가지고 이거 매일 허구헌 날 돌아가면서 정권 주고받고 하면서 싸움만 하고 뭐 나라 거덜내고 있으니 우리 충청도에서도 중심이 돼서 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충청도 지금 뛰고 있는 현실 정치인들 뭐하냐? 저거 남라이십니다. 이제 그런 쥐압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니 이게 또 이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야 그 지역정당 말이 되냐 사실 지역정당이 있는 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바이에른주라고 있거든요. 바이에른주 그런 분들은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텐데 옛날에는 아스피린 많이 먹었잖아요. 바이에른에 나오는 거거든요. BMW 잘 아시죠? BMW의 약자가 뭐의 약자냐면 바이에른시의 모터 베아크슈타트. 바이에른 자동차 공장의 약자. 이게 대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그 정도로 잘 사는 주인데 바이에른에만 존재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CSU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사회연합이라는 정당인데요. 지역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한 데가 이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지역주의가 있고 지역정당이 이거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혹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공주 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이 정치적 어떤 결사체를 구성했어요. 그분들은 공주의 발전만을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정당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대구, 서울 이런 발전까지 신경 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정치적 결사체를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양당의 전국정당이다 또는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양당의 독과점을 우격다짐으로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중앙당이 있고 5개 시도에 시도당이 있고 1,0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충남의 발전을 위한 사람들은 충남에서만 재방자치를 하는 분들은 그것만 결성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부산에 있어야 되고 강원도 있어야 되고 서울에 중앙당을 둬야 되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지역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중앙정치의 이 파벌로부터 지방자치가 영향받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당의 이런 휘둘림에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법안도 냈습니다. 정당법에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시도당 이상을 두고 1,000명 이상 당원을 다 없애고 하고 싶은 사람은 정당 결성 마음대로 하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럼 비용도 안 들죠. 네. 그렇죠. 이렇게 신 교수님 모시고 신 교수님을 당대표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네. 국민의힘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거치놓고도 참 내려나라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참 많아가지고요. 전화 받으셨던. 네. 전화 받으신 거 맞죠. 어제는.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저는 열린우리다. 김기현 대표는 한나라다. 이렇게 해서 연배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분도 뭐 성품이 좋고 또 저하고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덕담도 주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하고 만나는 건 사실 일상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법도 받고 또 이렇게 하고 당도 결별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서 저에 대한 국민의힘으로 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죠. 그러나 제 입장이 제 스스로 주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좀 더 숙고하는 상황이니까 불과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왜 김기현 대표한테 언론도 그렇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혁신이 되는 것으로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집권 세력,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의 국민의힘의 최대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데 임기가 보장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뭐 퇴진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그거를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까지의 국정기조를 대전환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올라가고 그에 따른 여당인 국민의힘도 올라가고 내년 총선에 도움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애꿎은 김기현 대표한테 제가 친하니까 무조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분,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물러나야 물론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당대표로서. 그건 지는데 혼자 이렇게 마녀사장하듯이 공격하고 집단적인 가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는 개딜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쭤본 것은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 없다. 저는 사실은 그거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장제원 의원이 불출명사항으로 했으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좀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제가 봐도 곤란해졌고 참 어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는 평정심을 잃지 말고 잘못했으면 몰라도 잘못한 게 물러나야 될 잘못한 그런 점이 없다면 버텨라. 정치라는 건 버틴 놈 중에도 살아남은 놈이 최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장제원 의원 이게 사실 정치 5선이나 하셨고 지금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 불출마 선언이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들인데 시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불출마 선언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의원들이 불출마를 하든 본인 선택인데 그거를 퍼포먼스 식으로 반짝 쇼처럼 보여서 마치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하는 것이 나를 딛고 승리를 해라. 총선 승리해라.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집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면 본인이 불출마하니까 정치적 선택을 한 거고 그에 따르는 평가는 장제원 의원한테만 밀리 있어야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면 국민의힘이 뭐 달라졌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달라졌습니까? 아나도 뭐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역대 정권이나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꼭 늑대가 밀가루 뒤집었으면 양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갑자기 뭐 뭐 한 것처럼 신인 특히 막 젊은 사람 또 이름 아주 순수한 사람 같은 사람을 딱 데려와서 이렇게 달라졌다. 하지만 그거는 호도용이죠. 눈속임용. 뭐 이제 국민의힘 놓고 비대위 뭐 지금 견해된 말씀을 해주셨지만 비대위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여쭤보는데 뭐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를 하면 또 당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 국내 힘이 확실히 힘을 얻을 것이다. 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게 다 눈속임용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갈증을 느끼는 게 있어요. 진짜 달라진 모습. 국민을 보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초집중하고 그냥 소모적인 싸움 하지 말고 상식의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누구 한동훈을 내세우면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신입니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잘못하면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선고를 만약에 해서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혼자 다 그걸 해낼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거는. 누가 와도 못하는 건데 마치 그러는 것처럼 어차피 연출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깐짝 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약발이 얼마 안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만일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할 수 있는 게 비대위로 가든지 아니면 원내대표의 대표 고난대행 체제로 가든지 이런 방식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선거를 워낙 많이 치르셨겠지만 이게 선거 가까울수록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관위, 선대위원장이 이분들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왜 당대표 가지고 그러는지 저도 그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쓰는 거겠죠. 당대표를 갈 정도로 당을 확 혁신했다. 혁신도 안 했으면 혁신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장지를 바꾸면 물건이 세 곳이 된 겁니다. 수담한 중고품을 포장지를 바꾸면 그게 신상품입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총선 민주당, 국힘 어느 정도씩이나 가져갈까요? 총선에서?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정도나 좀 나눠 가질 수 있을지? 의석. 의석. 이게 전망하고 희망사항하고 분리가 되는데요. 희망사항을 말하면 두 당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1년 3개월 전에 저희 프로 나오셔도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역민들한테 당면 많은 분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제가 민주당 소속일 때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둘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움직임이 있지만 사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실체가 보이는 건 근태섭 양양자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유승민 조국은 좀 빼야죠. 결이 틀린 사람인데 거기 조국 끼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미통에 쓰레기통에 장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합을 해야 두 당의 독학중 구조를 대항할 수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저하고는 연배도 같고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법사인장일 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방송국에서 만나서 신당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전화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오늘 방송에 나왔길래 작가님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 전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원성이 많더라고요. 이 방송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보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니면 전화를 좀 주더라도. 아까도 전화했는데 맞춰도 안 해요. 사람이 정계를 은퇴한 건지 입산수도로 한 건지. 그 몇 석 정도 가능할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 보실까요? 저는 양당이 양당이 아니 제가 그거 얘기하면 참 그런 신통력이 있는 건데 그냥 대충 주먹고. 이준석 대표는 뭐 80석도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은 80석. 그러니까 민주당은 몇 석이요. 모르죠 뭐 그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거꾸로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데 두 당이 과반 넘으면 정말 재앙입니다. 재앙. 소망 국민을 위해서는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 120, 30석. 둘 다 120, 30석. 그래서 힘자락을 못하게. 일방 독주 못하게.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워낙. 그런데 이게 사실 이번 총선. 원래 총선 가까우면 신당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신당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엔 특이한 게 뭐냐면. 전부 양당의 전직 당대표들이 나와서 이 신당을 만들겠다. 과거에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네 달 후면은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진로는 정하셨어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죠? 당이요. 가능하면 질질 끌지려고는 안 하시지만. 지금 딱 보면 온전한 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당이 민주당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건 신당,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당은 어떻게든지 한번 첩합을 위한 노력을 해보고. 신당이 없으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저는 뭐 무소속이냐 그러면 국민의힘이냐 할 때. 무소속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듣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출마한다면, 받아준다면, 국민의힘도 생각을 하는 거죠. 1월 달까지는 결정을 하셔야겠네요. 1월 초 정도까지. 그러면 1월 가능하면 1월 넘어가지 않을, 아니 1월 전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얼마 안 남아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이 의원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저희가 정말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원도 좀 해주시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마시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다섯 의원 중에 한 분이신데. 신 교수님이 한번 저한테 YTNH로 전화하셔서, 갑자기 전화 주셔서 출연하면서, 이 은혜 절대 있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그랬어요.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기억하시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진짜 관심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이상민 의원님의 팬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보셨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고 해서, 여러분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저녁 자리가 많은데, 저도 건강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계속 관리 잘하시고요. 또 남은 기간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